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에서 윈도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윈도우의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거나, 네임레이어를 클릭하여 윈도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최소화 버튼입니다. 네임레이어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각 윈도우의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가 최소화됩니다. 혹은 하단의 네임레이어를 클릭해도 윈도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